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아침 통독교회 통독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음된 교회 통독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주일아침마다 통독 성경으로 한 걸음 더 깊게 지난 한 주간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살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끄셔서 하느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게시의 말씀인지를 새삼 한 걸음 더 깊게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통독 성경을 가지고 통독 성경 168일치부터 174일치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한기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가 그 기록 안에 들어있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는 거죠. 이 흐름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산과 바다의 특성이 다릅니다. 산은 지구 표면에서 위로 치솟았고 바다는 평균 지구 표면에서 훨씬 더 낮게 형성되어서 거기에 물이 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산과 바다를 연결해야 풍요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니 어떻게 산과 바다를 연결을 해서 풍요를 만들 것인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실행들을 하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나온 게 문명이라는 말이고 그 문명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보면 고대 문명의 사대 문명, 나일강 문명, 황어문명, 인다스 문명 등등. 이 속에 들어가 보면 산과 바다를 연결했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발전시켜서 이제는 대서양 시대에서 태평양 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 19세기 같은 경우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실로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그 영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대서양을 묶어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오면서 태평양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0세기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세계 제2차 대전이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싸움에 참여했다는 거죠. 결국 그 싸움은 예를 들면 자본주의 또 사회주의 이 대립에서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이 승리했다. 라는 얘기인데 그 전쟁이 그렇게 이기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알고 봤더니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들을 나라들이 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고 지금 21세기에서 보면 산과 바다 전체를 다 묶어서 경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19세기, 21세기 얘기인데 지금으로부터 과거로 280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컬어 주전 8세기, BC 8세기라고 우리가 이름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 그 시기로 가면 상황이 어땠는가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의 책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지금부터 2800년 전 주전 8세기의 국제정세는 어땠는가 그 이야기를 바로 11기 하 11장에서 14장까지 다루고 있고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즉 아무스, 호세야, 미가 이 선지자들이 또 요나, 이사야까지 다 포함해서 그 선지자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경영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기록을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공부하신 거죠. 이야기를 좀 더 접혀보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66권인데 이 성경이라는 말은 66권인데 이것이 한 권으로 묶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66권이 한 권으로 묶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구의학 성경 같은 경우는 역사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사무엘 상하서, 열한기 상하서, 역대기 상하서라는 각 권별 역사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상하서를 기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구의학을 좀 더 크게 묶어볼 수 있는 거니 시편과 사무엘 상하서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서와 그다음에 자문, 전도, 아가 이런 책들을 이렇게 사무엘 상하서로 역사서로 묶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열한기 상하서나 역대기 상하서를 중심으로는 놀랍게도 구의학에 있는 여러 책들 가운데 말씀드렸듯이 아무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요나 이렇게도 한 번 묶이고 뒤쪽에 가면 또 다른 여타 예를 들면 예레미야 등등 후반기, 구의학 후반기의 선지서들을 역사서 중심으로 묶어봅시다. 따라서 이것을 잘 묶는 게 성경 공부의 수준입니다. 한 권 한 권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가를 읽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 정돈해 놓은 것도 실력이고 구의학이 어떻게 묶여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실력이고 그 다음 신약으로 가면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걸 역사서라고 말할 때 그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바울의 여러 편지들을 한꺼번에 다 묶어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구의학 같은 경우는 사무엘 상하서를 중심으로 시가서를 묶을 수 있고 그 다음 열한기 상하서와 역대기 상하서를 중심으로 선지서들을 묶을 수 있고 이러면서 구의학 39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권으로 잘 묶여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파악을 해야 구의학 성경을 제대로 39권을 한 권의 이야기로 공부해 가신다는 거죠. 그만 아니라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바울의 그 열 편 이상 되는 편지들을 순서적으로 잘 묶어야 아, 신약 성경 27권이 이렇게 또 한 권으로 묶이는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묶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전체가 한 권으로 묶인다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람의 몸도 보면 머리 부분, 몸통 부분 또 다리 부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 기능, 몸통 기능, 다리 기능이 다 다른 데도 불구하고 잘 묶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 해서 이 연결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건강한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66권, 한 권 한 권이 다 독특한 그 한 권 한 권은 다 그 한 권으로서의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독특한 내용을 가진 책들입니다. 그런 66권의 책들이 연결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스토리로 묶여졌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거는 공부를 해서 우리가 파악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바로 구약성경에 들어가 보면 열한기 상하서를 중심으로 선지서들이 묶여 있는데 선지서들이 묶이는 부분은 주전 8세기에 한 번 묶이고 또 주전 6세기에 한 번 묶이는데 오늘은 주전 8세기에 선지서들이 어떻게 묶이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주전 8세기로 들어가서도 보면 열한기 상하서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이야기 중심으로 하나 묶인 것과 또 남유다 이야기를 포함시켜서 하나 묶인 이야기가 또 후반에 또 나온 뒤쪽에 또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공부를 하면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서 아 한 권 한 권이 결국은 묶여서 66권이 한 권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눈, 코, 입의 기능이 다 다른데 이 보는 것, 냄새 맡고 또 이를테면 말하고 먹고 이 입의 기능이 묶여서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각기 독특하게 다른 내용들을 가진 한 권 한 권이 66권으로 잘 묶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게시인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이게 잘 정돈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십니다. 오늘은 그 부분 가운데 약 7일치 분량 내용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남과 북이 나뉩니다. 나뉜 상태로 200년의 시간을 지속해 오는데 남쪽과 북쪽의 이 두 나라의 왕들이 서로 다른 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은 이 두 나라 이야기를 큰 틀에서 하나로 묶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신 내용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북이스라엘의 200년 역사의 중간 후반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솔로몬이 죽고 북쪽은 여로부함, 남쪽은 솔로몬의 아이들 르호부함으로 시작됐는데 남쪽은 200년 동안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는데 북쪽은 여러 차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7차례 정도 코테타가 일어나서 왕의 집안들이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북쪽의 또 한 사람의 여로부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1세, 2세라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굳이 공부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처음 등장했던 왕을 여로부함 1세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열한기 하 11장 즈음에 등장하는 여로부함을 여로부함 2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름이 같다 해서 동일인분은 결코 아니고요. 1세, 2세라고 이름을 붙였다 해서 이 여로부함 2세는 여로부함 1세의 혈통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이 여로부함 2세는 여로부함 1세 이후에 여러 차례 코테타가 있고 또 한 번에 코테타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이 예후라는 장군이었는데 예후 집안의 자손입니다. 예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후가 누구야? 그러면 예후 하면 바로 연결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후를 역사 속에 등장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네. 엘리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그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도중에 자기 제자를 시켜서 예후라는 북이스라엘에 잘났지만 여러 장소 중에 한 장소로 끼어 있는 일종의 평범한 장군에게 엘리사의 생도가 가서 기름을 부어버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후가 무슨 계획을 세우는 거니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또 한 번의 쿠데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라는 결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쿠데타를 해서 아합 정권. 이 아합 정권은 아합의 아버지 오무리가 시작했잖아요. 오무리가 시작해서 아합으로 이어지고 아합의 후손들에게 두 아들에게 짧게 짧게 그 번잡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이어지는데 이 계승해오던 북이스라엘의 권력을 종료시키죠. 종료시키고 등장한 왕이 예후왕입니다. 이 예후왕의 후손들 가운데 가장 월등하게 나라 경영의 성과를 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이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엘리아 엘리사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활동과 결과적으로 예후의 등장 그리고 예후의 후손 가운데 여로보암이 가장 나라 경영을 한 번 잘했던 시기 이게 크게 보면 지금 이게 다 이렇게 묶여있다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예후의 후손인 여로보암 이세가 나라 경영을 얼마나 잘했는지 환경 기록에 보면 상당한 성과를 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예를테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열한기 하 14장 14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그러니까 꽤 긴 시간 통치를 했는데 18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색을 회복한 일과 이 말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내부 성과도 컸으며 외부 성과도 컸는지 다메색을 회복했다라는 이 말은 북이스라엘에서 보면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큰 나라입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색인데 실질적으로 그 다메색까지 여로보암이 통치 범위를 넓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부 분열을 종식시키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남유다와는 그다지 신경 쓸 것도 없고 북쪽에 있는 아람까지도 통치 범위를 확장시켰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이세라는 왕이 40여 년 동안 굉장한 통치 성과를 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통치 성과를 내고 있는 이 상황에 이런 왕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와 그다음 호세아 선지자와 그다음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묶여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공부하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은 통독 성경을 사용하면 169일치부터 174일치 분량 안에 이 이야기가 잘 묶여있는데 통독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그 약 39권이 예를 들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돌았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통독 성경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해오셨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한 걸음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책 통독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 좋은 세계 요일의 역사수 통독 성경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이 책으로 성경을 공부하시게 되면 감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왜 여로보암 이세 때 이 사람의 통치가 이렇게 흥황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는가 사실 그랬는가 보시면 아모스 1장 즉 169일치 분량에 보시면 아모스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두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아모스가 등장했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세 시대 즉 여로보암이 다메세까지 통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이스대였다. 그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다음 시대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또 보시면 171일치죠. 호세아 1장 1절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불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영화의 말씀이라.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통치 중후반기 북이스라엘이 세계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국제정치 리더로서의 통치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크게 알고 그 큰 그림 속에 내용들을 집어넣는 거죠. 아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이게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시대의 주전 8세기 지금부터 2800년 전에 국제정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로 이 무렵에 하나님께서 또 요나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더 북쪽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더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수루라는 나라가 네뉴웨이를 수도를 중심으로 지금 경영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 세계 중심 무대에 등장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요나 선지자를 보냈다.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메시지를 줬고 그 메시지를 들은 그들이 회개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 이야기가 요나스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주전 8세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국제정치 질서를 이끌고 있는 중심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아무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상황이 어떤지를 묶어서 말씀하신다. 따라서 열한기 하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기록과 바로 이 세 사람의 선지자들의 기록은 크게 묶어보는 것이 전체 하나님의 그 시대 이야기였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파악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쉬운 부분이 있어요. 개인이 이를테면 부자가 됐다, 가난한 자가 됐다. 그런 이야기. 가령 요비 부자였다, 하루아침에 가난한 자가 되었다. 그 글귀, 그 문장을 읽으면서 이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이 어떤 거짓을 말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들통났다. 뭐 이런 얘기. 개인의 빈부 문제, 개인의 진실을 말하는 거나 거짓을 말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거짓말했잖아요. 바로 들통났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읽으면 즉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 담긴 나라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이 나라의 흥망성세 혹은 나라가 펼쳐가는 진실과 거짓 게임 이런 걸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흥망성세 즉 빈부 문제 그리고 그 나라가 펼쳐가는 이를테면 거짓 문제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라로 담회세까지 이끌 수 있는 대단한 나라를 이끌고 있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는 말이 그 나라가 거짓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게 말하면 여로보암 1세 기억나시죠? 그 여로보암 1세가 제사장 나라인 것처럼 하면서 권력을 사유화한 그러니까 나라의 거짓이거든요. 이런 정책을 폈는데 엘리아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출범된 바로 예부정권의 여로보암 2세 또한 여로보암 1세의 국가정책의 이 거짓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만이 개인을 넘어선 한 나라의 거짓된 정책들 이런 걸 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진위 여부 거짓이냐 진실이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더 나아가서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예를 들면 진실이 진행되느냐 거짓이 진행되느냐 이걸 파악하기는 정말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진실을 추구했다라는 게 다윗 시대의 권력 이야기고 솔로몬 시대의 전반적인 권력 이야기고 솔로몬의 후반전에는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다윗이 솔로몬이 진실한 국제정책을 펼치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면 지금 비록 여로보암 이세라는 사람이 국제정치를 쥐면서 뭔가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이제 호세야, 아무스, 요나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짓의 기초를 두고 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가의 정책 그리고 국가의 정책을 추진해서 이끄는 어떤 정책 책임자들, 부환자들 그들이 사실은 진실하지 않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요나를 통해서 이를테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희망을 보냈고 저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단 회개했다는 얘기죠. 그 회개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득세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고 이제 곧 머지않아 그들이 세계 질서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라는 얘기까지 담고 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하신 열한계 하부분과 선지서들의 묶인 부분에 전체적인 숲그리기였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개인과 가정에 얽매여서 어떤 빈부 문제 그리고 진실 여부 문제 여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이 또한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에 불과한데 성경을 공부하면 이를테면 그 개인이 담긴 한 국가 그리고 한 국가가 담긴 이 국제정치의 질서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성경은 이렇게 잘 담아서 다섯 살 아이들로부터 생을 마감하기 직전의 사람까지 이것을 공부하라고 주신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조로 소개하고 알려주고 믿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 그래서 이 놀라운 책을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공부했고 여러분들은 다음 주 더 한 내용을 공부하셔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내용이 어떠했는가를 더 깊게 가면서 우리의 생각의 판단이나 우리가 뭔가 낙관이나 비관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더 크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계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국제정치를 통찰해서 바라보면서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꿈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더 월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전 8세기에 빛이 8세기에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800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태평양 시대가 열렸지만 지금 국제질서 속에서 국제정치의 거짓과 우류 그 다음 각 나라의 국가들의 정치의 질서 속에 들어있는 진실 혹은 거짓과 우류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백성들의 휘둘림 이런 모든 부분들을 큰 틀에서 다시 통찰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통치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을 통하여 진정한 통치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우리가 잘 살려가는데 민감하고 꿈꿀 수 있는 놀라운 성경의 사람들이 바로 통독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